라이나 제가급여 오늘 하루밖에 판매가 안됩니다. 오늘 23시까지는 꼭 연락주셔야 돼요. 연락! 보호망 굿모닝 보호망입니다. 반가 반가 반갑습니다. 솔직히 반가운 소식은 아닌데요. 엘사 제가급여 저 보호망은 9월 30일까지 추석 당일까지 가입이 가능하다고 설명드렸는데요. 웬일이야. 금융감독원에서 엘사생명 외에도 전 보험회사 종신보험이나 치매보험은 연장해서 판매하지 말라고 했답니다. 그래서 엘사생명 이 제가급여는 치매보험 안에 있는 제가특약이랑 시설급여특약이랑 따로 있는데요. 치매보험이 수요일까지 오늘 23시까지만 판매가 되다 보니까 오늘 넘어가면 목요일날, 금요일날, 토요일날, 추석 날에는 판매가 안된다는 겁니다. 저 보호망이 어저께까지만 해도 추석 날까지 판매가 된다고 물론 엘사생명 관계자에 의해서 제가 그대로 전달한 건데요. 그런데 지금 현재 급소식은 뭐냐면 엘사 제가급여 오늘까지 23시까지만 판매가 되다 보니까 지금 저 보호망 유튜브 보신 분들은 엘사 제가급여 오늘 중으로 빨리 연락을 줄여야 높은 안도로 가입이 된다는 겁니다. 물론 10월 달도 판매가 가능해요. 하지만 60세까지는 지금 현재 100만원 생활자금이 70만원으로 축소가 되고요. 61세 넘으신 어르신분들은 80만원 가입이 가능한 보장금액이 50만원으로 많은 금액이 축소가 된다고 하니까 그 전에 엘사생명 제가급여 빨리 준비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다른 보험사도 치매보험, 제가급여, 시설급여가 판매가 가능해요. 하지만 엘사생명만의 독보적인 메리트는 뭐냐면 첫 번째, 90세까지 진단받고 보장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타사는 장기요양수급자 받고 6가지 항목이죠. 방문요양, 방문간호, 단기 보호, 주야관보호, 복지용고, 방문 목욕까지 이 6가지 항목들이 매월 1회만 이용해도 일단은 100만원씩 생활자금이 나오지만 10년간 밖에 보장을 못 받아요. 하지만 엘사생명은 90세까지 쭉 보장을 받을 수가 있고요. 두 번째는 내가 나비부라든 아니면 내가 장기요양수급자로서 생활자금을 받든 중간에 사망을 했을 경우에는 내가 냈던 책임준비금, 해지환급금 기준으로 보상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물론 보상을 안 받고 보상을 받고에 따라서 나중에 사망시에 책임준비금은 변동사항이 있다. 이런 기본적인 부분은 알아두셔야 될 것 같고요. 세 번째로는 재가급여, 시설급여, 타사 같은 경우는 세트로 가입을 해야 되겠지만 엘사생명은 둘 중에 하나만으로도 선택해서 내 선택에 맞게끔 준비할 수가 있다. 네 번째 이유는 엘사생명은 생명, 손해보험 중에서 업계에서 최대한 빠르게 보험금 지급이 되고요. 보험금 지급률이 1등이에요. 거의 조사가 안 나가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기존에 과거 사례를 보면 치아보험이나 재가급여, 보험금 청구에서 받으신 분들 보면 거의 조사가 안 나가고 보험금이 깔끔하게 지급되는 회사 엘사생명이라는 겁니다. 자, 다섯 번째로는 독소조항이 없어요. 엘사생명 같은 경우는 타사에 대비해서 1등급부터 5등급까지 장기요양 수급자로서 진단을 받고 6가지 항목을 서비스를 받으면 나오는 게 아니고요. 장기요양 수급자면 보상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나중에 인지지원등급이 보건복지부에서 6등급 혹은 추후에 7등급이 나오다 보면 소급 적용이 돼서 장기요양 수급자면 보상을 받을 수가 있다. 자, 마지막 하나로는 엘사생명 같은 경우는 타사에서 어떤 문구가 없어요. 이 문구는 뭐냐면 바로 타사 같은 경우는 법률의 개정이 돼서 일단은 회사가 건조성이 악화되는 경우, 보험금 지급이 많이 나가는 경우에는 보험회사가 보험료나 보장금액을 줄일 수가 있다. 변동이 될 수 있다는 문구가 있는데요. 엘사생명은 이런 문구가 없기 때문에 아무래도 나중에 보험금 청구할 때 수월하게 보험금 지급이 되지 않을까. 물론 타사도 보험금 지급이 잘 되겠죠. 하지만 애매모호한 약관이 굳이 필요가 있냐. 그런 약관이 쓰여져 있는 회사는 웬만하면 피하셔라. 이렇게 설명을 드리면서 오늘 20, 30까지 가입이 가능한 끝날 때까지 끝나지 않는 엘사생명재가급여, 100만원까지 가입이 되는 전설의 보험특약 오늘까지이기 때문에 제 영상 보신 분들은 위 연락처로 꼭꼭 주시면 감사 말씀 드리겠습니다. 가입보단 사후 보상관리, 초심을 잃지 않고 열심히 일하는 보험왕이 되도록 노력할게요. 오늘 보험왕의 한 주평은요. 전설의 특약 100만원 끝!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